이러면 뭐라 그랬지? 김정민! 정민아!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. 준비됐어? 안녕하세요. 다이브 잘 해야 다이브 될 거 같은데. 이제 이게 걸건을 가면 진짜 그냥 안 죽음 챔프가 탱갱플 느낌으로 가야겠네. 아 잘 가! 아하하. 걸건이 아니었다면 바로 죽었겠지. 걸건 갱플 그냥 피스타치오 맛임. insane 학생들크는 당신처럼 무 excuse게 올린 것 같아. 어허 보탄을 타게 됐습니다 아하하 터독을 타고 신뢰가 돌아왔다. 쟤쟤. 근데 쟤따 이렇게 가니까 안 죽네. 감사합니다. 배고파. 마실 거 마시러야지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이거 홍보는 아니고 퍼펙트 파워쉐이크. 오늘 풀업 랩풀다운. 도합 20세트 하고 덤벨컬 10세트 하고 행잉 레그레이즈 5세트 하고 이제 철학이 생겼어요. 하루에 20세트는 꼭 하자. 야 김건우. 너 운동할 거야? 너 운동할 거야? 나 안 할 건데? 나 점심에 했어. 뭘 더해? 마! 오리고기 먹을래? 가지볶음 연금조림 둘 다 좋아해요. 저 싫어하는 게 없어요. 각인데 이 판? 모데카이죠? 고등어 백반 시켰어. 건강한 거 먹어야 돼요.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판이 막판이라는 의미. 대가리. 또 하드 카운터거든요. 마오카이. 아이. 와! 아듬드 카운터. 도움넌. 조뜩이운터. 나 죽어. 대가리. 남산 차렷 바룻 다 버리는거 봐 대가리 아 아깝다 승전 봉 아니 진짜 와우 주하나 와우 주허 혜연'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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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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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W가 삭제됐어 와아 아파요 정민아 응? 백도가 고이지? 준비됐어? 준비됐어? 그냥 무시하고 쳐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? 일단 내가 어그로 다 끌어줄게 기다려 사람을 찾아봐 잠깐만 나 일단 믿어 답 그냥 한타로 볼까? 잠깐 신드라빈다 신드라빈다 해야 돼 야 179 이거 백도가기 근데 안 나와 장로 무섭긴 하네 근데 우리 바론 사먹제기? 말이 안 된다 뭐야 나이스 나이스 일단 데려갔어 아 오오오오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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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 뭐야 안 끝났어? 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끝내줘 억제기 하나 나왔다 일단 이게 백도가 내가 미쳤긴 했거든 이거 그냥 궁키고 무시하고 때리면 근데 이게 백도로 하려면 적 진정까지 우리가 밀고 들어가야돼 어? 너 위치에 안 걸렸대? 어 앗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밥 씻겠다. 빠이빠이